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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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인정을 했었고 인정했어요. 저는 어제 또 한 번째 회담을 드렸는데 어제 저희가 산업을 했잖아요. 뮤직빅크 산업을 했는데 그 산업 방송이 나오잖아요. 근데 거기에 진짜 공부를 듣는 소리가 진짜 나는 한 만 명이 오신 줄 알았어. 거기 좀 오가했다. 죄송합니다. 진짜 한 천 명이 있는 줄 알았어. 너무 옛날에 옛날에는 이럴 텐데 변했어. 옛날에는 만 명 온 줄 알았어 이러면 이럴 텐데 많이 피곤하죠?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도 한번 가볼게요. 이 콘서트 이자 그 팬들과 이렇게나 하는 국악 활동 최고히 얘기하였습니다. 와! забored 집에 가지만.. 아, 아, 맞아. 오늘의 요정 오늘의 요정 오늘의 요정 한 번 보여주세요 엠이 요정 우와 우와 별님 요정 별님 요정 자 4번 오 오 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아! 네. 우리 질문 한 번, 강제 질문 한 번. 그럴까요? 아, 그럴까요? 저희가 순서가 혹시 있으신가요? 아, 순서가 있습니다. 몇, 몇, 몇? 20번요. 20번까지. 자, 그러면 저희가 한 명씩 번호를 올라서 무조건 질문을 하셔야 돼요. 오, 좀 세죠? 저희도 세게 나갑니다. 무조건 질문을 하셔야 돼요. 이거는 뭐 패스 이런 거 없어요. 질문을 한 번 가보시고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. 마마무에게 궁금한 거. 저는 55번. 손 주셔야 돼요. 155번 어디 있습니까? 네.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? 네. 스포일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아니, 노스는 안 돼 스포일이 나와 마법 왠지 아실 것 같긴 한데 왠지 아실 것 같긴 해요 할 수 있는 스포가 없는데 그게 반응이 안 좋아서 괜찮은 스포일이 어울려 우리 얘기하네요 그래도 일단 해볼까요? 제가 해볼까요? 제가 해볼까요? 제가 할까요? 저희가 분위기를 망쳐서 스포일이 스포일이 저희 콜라 무대 중에 동원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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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원들 동원들 Monate 근데 정말 많이 보지는 않았다 姐 정말 많이 보지 phrases 아 아 괜찮 영장으로 mimmi 와 나 그만 scratches 친구 사람들이 먼저 societ 졸소 타이크는 진짜 안 뽑은 거예요. 내가 이게 뽑아내면 될까? 아니요. 근데 아마 진짜 현장에서 보시면 이틀만 하실 거예요. 그만해. 더 할게요. 7번. 7번이세요? 어떤 질문을. 아 이번 일렐라에서 서로 뺏고 싶은 타이크. 집에 가지마. 오 집에 가지마. 아 내가 하려고요. 아 지금 가지마. 지금 가지마. 나는. 어. 나는. 모르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잠깐 나한테는 저 알거든요. 진짜? 아 근데 나한테 내가 하면 좀 이상해. 우리 캠프. 부끄럽네요. 부끄럽네요. 이러면 질. 이러면 질. 나도. 부끄러워. 아 네. 진짜 부끄러워. 진짜 부끄러워. 아. 그치. 가자. 아. 오. 오. 진짜로. 네. 이거ш. 아. 나도. 이 포스가. 맞아요. 아. 거기 멤버들이 이거 너무 탁구하고 다녀 김영석 저는 지금 멤버에서 어쩔티비 너무 웃어서 맥키보다는 그냥 제가 한 번만 보여요 맥키보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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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루어드립니다 아니 오늘 왔어 문 Julie 문 나냐 문 주인 문 이쁘다 프라이 프라이 아냐 아냐 마마바로스 아 아 마법화제 풀 필요없고 멕탈이 가득한 걸 하니깐 어제 멕탈이 났다 멕탈이 났다 멕탈이 났다 멕탈이 났다 멕탈이 났다